나는 죽겠어 정말 죽겠어 내일도 공사하면 내가 부셔버릴 거야 바닥을 뭘로 접하면 이런 멀미나는 소음이 오지? 아 지금 소음이 밖에서 밖에 어딘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딘가에서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 공사 이 정도가 아니라 막 땀을 파고 뭘 하는데 이 근처에서 근데 이게 토음이 그냥 귀에만 쿵쿵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건물 전체가 이렇게 흔들려 가지고 아침 6시부터 내가 그 소리 오늘 아침에 깼거든 10시간 채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쿵쿵쿵 하면서 이제 건물 이렇게 흔들 흔들 이러거든 진짜 토할 것 같아 지금 거짓말 안 쓰고 나 그냥 배 타고 있는 게 뭐야 대멀미하는 느낌 빤 hesitate 아침 6시 아침 6시부터 뜨거운 가진 포크레인호 땀을 파지 꿍꿍꿍!!! 꿍꿍꿍꿍꿍꿍꿍ну 나는 정말 너무 짜둥다 엄마 집으로 갈까? 보기가 물었어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발을 긁었어 간지러웠어! 포클을 늘 봤어! 아침 6시부터 포클 때문에 깼어! 그래서 죽겠어! 전라 죽겠어! 전라 죽겠어! 진짜 죽겠어! 졸려 죽겠는데 낮잠도 못 자겠어! 멀미나 죽겠어! 나는 죽겠어! 정말 죽겠어! 내일도 공사하면 내가 부숴버릴 거야! 짜자잔! 짜자잔! 짜잔! 짜잔! 짜자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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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안 뜨거! 안 뜨거! 오! 뜨거! 아! 뜨거! 아! 부어! 어떡해! 뜨거운데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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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뜨겁다! 아! 아! 뜨거! 뜨거, 뜨거. 너 또 먹어 볼래? 아, 뜨거. 아, kulha, 뜨거, 뜨거. O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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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nti어 dive at the cops. 아, 뜨거, 뜨거, 뜨거. 으헤헤헤 ker- 안, 안 돼. kok! 세모 Hold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. 산에 왜 찐을 뽀개고 있는 거야 san은 가만히 있는데 왜 자꾸 살을 뽀개세요! 한 달 정도 산 깎고 건물 세우려고 한다고? 그러면은 도대체 한 달 동안 이런다는 거야? 그렇나? 아 괜찮다 아 너무 좋아 너무 심각해 아 너무 심각해 아 남두야 아 남두